안녕하세요. 코 옆 부분 팔자 눈 밑 꺼짐으로 고민 중인데 노블캣 수수로 콧날개의 위분이 위로 올라가게도 가능... 그러니까 위로 눈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해요. 눈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... 양악 수술 시 상악의 볼륨감이 생기면 콧볼도 살짝 올라가는 거... 아니, 콧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퍼지는 거예요. 여기가 부어서 그런 거고요. 그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. 콧볼이 눈 쪽으로 가는 거는 다른 내용이에요. 수술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는 있는데요.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가장 간단하게는 인중을 손을 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콧볼 이렇게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흉터가 조금 힘들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없이 뼈를 양악을 이런 생각은 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런 수술이 있기는 한데요. 이걸 미용 목적으로 진행하기는 정말 너무 오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은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. 시작하십시오. mo느님의 목적으로 신용한 하나도 안으로는 구성은 이색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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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성은 이색의 이색을 이색을 이용해서